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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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아니 그래서 와나 오늘 뭐 찍는데 그 원호 옛날에 우리 같이 잔소리했던거 있잖아 잔소리 하던거 그거 최종판 마지막 편 찍으려고 기왕 하는거 좀 빡센 사람 필요할거 같아서 트원한테 좀 빡센 크리에이터보다 소개 좀 해달라 이렇게 했더니 트원에서 이제 섭외를 하나 시켜주더라고 구구대장 나선 후 문신되지 이런거 하는 사람 알아? 아 그 아 맞지? 소개팅 나오신 분? 소미님이랑 소개팅 해가지고 문신되지 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구대장이다 근데 그 분 그건 허세에이 컨셉 좀 느낌아니? 쎈사람이 아니다 나도 그게 좀 아쉬긴 해 아쉬긴 한데 허세니까 맞게 하면 될거같아 우린 구산대장이잖아 구구대장이고 형이니까 박스의 컨셉으로 눌러주자 헌네간 갈구자 이런 느낌으로 가는 거야. 아 그런 느낌? 아 그러면 나는 잘 모르니까 그냥 개갈곤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크리에이터잖아. 너 원호 갈고듯이 개갈곤. 나도 우리 아빠가 개갈곤. 그냥 개빡세게 이렇게 딱 갈고 깔끔하게 끝내면 돼. 아 오케이 오케이. 확인 확인. 반갑습니다. 네. 뭐 한 잔 드세요? 네. 어떻게 뭐 밥은 뭐 드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99이잖아. 우리는 93이고 해서 그 맞추러 왔어. 예? 여. 그게 뭔 소리예요? 말을 제대로 해주셔야죠. 그래야 제가 뭘 해드릴 거 아닌가.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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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혼내려고 왔다고요. 우리는 형이니까 혼내려고 왔다고요. 어. 저도 이렇게 쫀 거 아니에요? 원래 목소리 톤이 이렇게 해요? 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아무튼 콘텐츠 저거. 바람 눈을 보고 얘기해 주셔야죠. 아. 조명이 조금. 나 이거 뭐 형님들 어떻게 되세요? 저희 구삼대장이야. 예? 구삼. 현생이요. 저기 닥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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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콘텐츠 할게. 이게 우리의 형이니까. 네.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어. 편하게 해주세요. 편해. 편하게 해주세요. 아.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편하게 해주세요. 그. 뭐. 찐이야 그거? 짭이겼어요 그럼? 그러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찐이에요? 이거는. 생일선물로 받은 거라서 찐이긴 해요. 어디 건데요? 루이비통. 아 루이비통에요? 네. 악구정에서. 와 씨. 한 번 봐도 돼요? 뭐. 아니 뭐. 피팅 해보고 싶어가지고. 아니 근데 여기서 봐요. 뭐 보여줘 그냥. 아 제가 뭐 훔쳐가요? 안 주면 돼. 이렇게 보면 돼요. 형님. 아 예. 줄거야. 자. 이쁘네. 눈이 안돈다. 아 오래 메셨네. 이쁘네 동생. 어때요? 잘 어울리네. 이거 람보르기는 벨트 같다. 많이 조인다. 벨트가 저희. 아 여유 있는데 뭐. 뭐 없어요? 뭐. 뭐 없냐. 뭐가요? 아. 저 명품을 안 좋아해가지고. 네. 제가 지갑 선물을 사줬습니다. 버버리 지갑. 버버리 지갑. 버버리 있어요? 알자. 제가 70만원 주고. 아니 안 갖고 왔어. 압구정. 아니 안 갖고 왔어. 친세계 백화점에서 사줬어. 진짜. 아니 씨. 안 본다고요. 나 보기만 하는 거지. 아니 보여주려고 그랬어. 아니 갖고 왔네. 아니 있는 쪽은 뒷주머니 있어가지고. 아 몰랐어. 몰랐어. 아이 몰랐어. 아 보면 돼. 보여주잖아 지금. 아 제가 뭐 가져가요? 아니 아니 아니. 보여주는 거잖아. 아니 안 갖고 왔는지 깜빡했다니까. 아니 진짜. 뒷주머니에 이게 앉아있어가지고. 봐도 돼요? 아니 봐봐. 찐이에요. 찐이. 찐이만 좋았어. 아 그런 거 안 써가지고. 아 그렇게 기름을 했지. 아 미안하게 기름 묻었다. 아니 괜찮아. 아니 그렇게 닦으면은 기스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 맞아 맞아.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근데 너무 열면은 조금 이 뒤에. 와 대박. 야 한번 넣어보는 거지. 사이즈 맞는지. 장지갑 저 들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아 그냥 너가 너가 너가. 뱀이 삼켰다 이런 거잖아. 아 어렵지 않지. 어때요? 딱 들어가네. 딱 들어가네. 빌려도 돼요? 어? 아니 드릴게요 어차피. 아 뭘? 빌렸다가. 아 이거를? 네 여기. 샵이랑 커피랑 밥일까 봐. 아. 아 이거 진짜 좀. 좋은 자리 할 때 한 번만. 아니 그건 내 거 아니니까. 아무것도 쓰고. 가방도 한 번만. 가방은. 줄게요. 준다고. 아 아까 준. 준다고. 그러니까 언제 돌려줄 거야? 예요. 언제 줄까요? 어디. 어디 뒤에? 이거 끝나고. 그럼 녹화 끝나고 주세요. 좀 빌릴게요. 한번 좋은 자리 할 때. 미팅 갈 때. 좋은 자리에 어울리는 가방이기 때문에. 다른 가방 들고 가고 싶어가지고. 연락할게요 그러면. 어. 이번 연도 안에만. 연락처 하나 알지요? 어 이번 연도. 반지 어디 거예요? 어? 무슨 반지? 아. 끼고 있었구나. 와. 존나 예쁜데. 아니야 아니야. 안 봐도 돼. 안 빠져. 안 빠져. 안 빠져서.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안 빠지네. 와. 고맙네. 그런 느낌으로 하자. 안 들어. 한 번만 더. 어. 사이즈가 나랑 맞네. 예쁘네. 이거 빌려도 돼요? 아. 아니 그러니까. 아. 손에 막 세상이 없어. 밀밋대요. 아. 이번 연도까지는 주는거지. 아 준다고요. 아. 아니 아니 아니. 알겠다. 알지. 그냥 확인나 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같아있어. 아니야. 이거 얼만데요? 아니야 아니야. 아. 얼마냐고요. 돈이 부수면 아니라. 마음에 중요한거니까. 중요한거. 소중한거여가지고. 이거 담배 빼도 돼요? 여기가 아마. 불이 있나? 불이 있어요. 아.. 아 잠깐만 이게.. 이게.. 야.. 아니 잠깐만 내가 혼내는 거니까 저.. 아.. 야.. 야.. 나.. 내가 매너가 아니야 아 이거 진짜 매너가 아니야 저 그러면 다음에 날 피곤 거야 아 피곤다고? 올 거지? 얘도 왜 다 들고 가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뭐.. 아 아니야 아니야 아 필요한 거구나 원래요 원래 아 원래? 다음에 한번 해볼까요? 어 이걸로 어떻게 커피밥 놀기를 다 해? 감히 어.. 나.. 팔찌.. 팔찌.. 하핳핳핳 솟이 사왔어 отс용이 사왔어 이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